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법 소지가 크다고 하면서 수사 전환 가능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 감찰에 나선 대검은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오심이 되는 현직 검사들을 50명 미만으로 압축해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10명에서 20명으로 의심자를 더 압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은 중앙지검 내 검사들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조회 동의서를 받고 공소장 편집과 휴대전화 촬영 여부까지 조사하고 있으며 또 유출자에게 공무상 비밀 뉴슬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감찰을 지시받은 대검은 유출이 의심되는 검사를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압축해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출이 의심되는 검사 숫자를 상당히 압축해서 유출자가 누군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공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부 문서를 함부로 외부에 유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중에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 접속한 검사들 위주로 유출 의심자를 추렸다고 합니다. 또 이들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은 뒤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검지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지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이 공소장 편집분 유출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출검사가 특정되고 또 범죄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바로 수사로 전환해서 공무상 비밀뉴술죄 등 형사처벌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박국계 장관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번 사건은 위법소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이같은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2016년 야당 의원 시절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커지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달에는 대금의 한명숙 불법정치자금수수사건 수사팀의 위정강료 의혹을 살펴보라고 지휘하면서 일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서면 지휘에 느껴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현 정권의 불리한 것은 비사실공표라고 맞고 또 유리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라면서 공개하는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내로남불인데 수사 현장에서도 자신들이 불리한 부분 이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이건 비사실공표라고 그래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휴대전화 또는 핸드폰까지 다 조사해서 압수수색해서 뭔가 자료를 찾고 있는 것이고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막 흘리고 보내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 같고 그냥 일정이 지나고 나면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그리고 기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쌍두 아니 삼두 마차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체제가 지금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또 반대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특히 내년 대선 국민이 다가올수록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표적 수사 또는 기획 수사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지난번 울산선거 불법 개입과 같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내부 공소장 편집본 유출자를 색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검찰의 내부 장악 또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 지침에 반대하거나 반발할 경우에는 이렇게 검찰 개개인이 휴대전화와 pc까지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개별 검사들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성윤은 기소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물러가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아니면 한직이라도 보내서 지금 그 업무에서 배대되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뻣뻣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 업무를 지휘하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동안 정권 비리 사건이었던 조국과 울산선거 개입은 이미 기소가 되는데 이후에 별다른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라임, 옵티머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추미애 아들 군휴가 특혜 사건에 대한 재조사, 재수사, 월선 원전 관련된 수사 이런 것 굵직굵직한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딱 엎드려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면 또 거기에 줄대서 한자리나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조직의 장악은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검찰 내부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지금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간섭받고 또 부당하게 압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먼저 저항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그걸 알고 또 한 번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인데 검찰 내부에서 조용하다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과 또 이 권력에 이용해먹는 일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